제60년 기집분전하고 이미 삼왕의 그린 삼분과 오제의 그린 오전을 모으고 역취군영하다. 또한 여러 영재들을 모았다. 60년의 요점은 제왕의 장서가 풍부하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설명. 기, 이미 기, 집, 모일집, 분, 무덤, 재방분, 천, 법, 책천, 역, 또 역, 쥐, 모일쥐, 군, 무리군, 영, 꽃뿌리, 뼈날영. 기집 이미 수집해놓다. 분전 3분과 오전. 역취 또한 모았다. 군영 여러 영재들. 제60년 기집분전하고 이미 삼왕의 그린 삼분과 오제의 그린 오전을 모으고 역취군영하다. 또한 여러 영재들을 모았다. 60년의 요점은 제왕의 장서가 풍부하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설명. 기, 제60년 기집분전하고 이미 삼왕의 그린 삼분과 오제의 그린 오전을 모으고 역취군영하다. 또한 여러 영재들을 모았다. 60년의 요점은 제왕의 장서가 풍부하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설명. 기, 제60년 기집분전하고 이미 삼왕의 그린 삼분과 오제의 그린 오전을 모으고 역취군영하다. 또한 여러 영재들을 모았다. 60년의 요점은 제왕의 장서가 풍부하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설명. 기, 제60년 기집분전하고 이미 삼왕의 그린 삼분과 오제의 그린 오전을 모으고 역취군영하다. 또한 여러 영재들을 모았다. 60년의 요점은 제왕의 장서가 풍부하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설명. 기, 제60년 기집분전하고 이미 삼왕의 그린 삼분과 오제의 그린 오전을 모으고 역취군영하다. 또한 여러 영재들을 모았다. 60년의 요점은 제왕의 장서가 풍부하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설명. 기, 제60년 기집분전하고 이미 삼왕의 그린 삼분과 오제의 그린 오전을 모으고 역취군영하다. 또한 여러 영재들을 모았다. 60년의 요점은 제왕의 장서가 풍부하고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설명. 기 호흡들로 목적인 장서는 제왕의 장 아멘 아멘 아멘